1위의 영광은 보이스리더로부터 700점을 획득한 SQS팀, 그리고 후엑스팀 두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순위 진짜 모르겠다. 너무 물표예요. 1위를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무서워. 목소리 진짜 무서워. 계속 이번에도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선배를 짓밟고도 1등 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1등 하고 싶습니다. 후달달달. 2라운드 유닛 매치 최종 승리팀은? 혜린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지? 또 1000점 나오겠지? 잘하면 문배 선생님이 2000점일 수도 있어. 만점을 봐주실 것 같은데? 대박이다 진짜. 와 만점이야. 에스큐에스 팀 축하드립니다. 에스큐에스 팀 축하드립니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민결님은 완전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1라운드 별나라도 갔어요. 무대 한 번 하면 그냥 천이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2위는 토엑스팀이 가져갔고요. 3위는 유팀 그리고 4위는 27팀입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최종 점수를 모두 합산한 현재까지의 누적 점수. 바로 불팀. 2,000점. 2,000점. 문별님 축하드립니다. 멋있다. 멋있다. 와 너무 압도적이다. 제가 두 번째 세계를 하면서 많은 노래들과 많은 퍼포먼스와 많은 좋은 노래, 좋은 곡들을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라운드 목표는 1위였습니다. 엑시한테도 제가 리드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한 확답을 주고 싶었던 게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 1위를 하셨던 주인님. 1라운드에서는 8위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라운드 누적 점수를 합쳐 무려 4위로 순위가 껑충 올랐습니다. 꼴찌에서 4위로 바로 그냥. 2라운드 점수를 합쳐 무려 4위로 순위가 껑충 올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뭔데? 조금 안심이 되는 정도? 네, 기분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점수 최종 8위인 유빈님. 그 결과 현재까지 누적 점수. 뭐 사실 앞에 3,4 라운드가 남았잖아요. 항상 열심히 준비하니까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리면 또 주희양처럼.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멋있다. 역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달릴 뿐이다. 그래도 저는 평소처럼 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전략이 잘못됐었나 보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조금. 그 많은 상황에서 조건받는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